지난 주간에는 우리 담임족 수련회 했습니다. 그 축복을 어느 교회 누가 붙잡냐가 중요합니다. 제일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강단에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 성경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 빠트리면 안 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교교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남은자, remnant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숨겨진 자들 이사야 62장에는 만민을 위해 길을 들으라, 흩어진 자들 이사야 62 are the ones for raising of the banner, the signal for all the nations, in other words, those who are scattered. 이런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All these words are very important.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보고 말합니까? 여러분과 상관은 없지만은 여러분의 미래와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 세계보고 뭐, 나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내 후대하고는 상관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많고 더 중요해. 진짜인 나는 이 겉모습이 아닌 속모습이거든요.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최고의 재앙에 들어 닥친 겁니다. 자, 우리는 예사로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드리는 걸 예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뭐 큰 증거가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 세계에 렘넨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배하는 시간과 말씀, 흐름을 모르면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온 겁니다.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곳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선 중요한 몇 가지를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알린 거예요. 뭘 알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린 겁니다. 우리는 빨리 내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드리고 잘 드리고 못 드리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상태하고는 완전히 관계 있습니다. 설교하는 분들이 자기 설교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최고의 증거를 가지고 가서 정인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신학자 중에 제일 뛰어난 신학자 요한 칼빈이요. 그런 말에서 말씀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상태를 지금 알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린 게 있어요. 뭘 알리는 거 하니까 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당하고 있는 현실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 망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공 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이 확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지금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확인할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이 와도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있고 아무리 행복해도 실패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 있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확인하신 겁니다. 먼저. 두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아시겠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당장 문제 나오고 당황하거나 문제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말 듣거나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정말로 실패로 가는 것이냐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알린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요. 또 세 번째로 알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 지식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상대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학자면 모든 사람이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상대적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 지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절대적 지식을 얘기한 거예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내용을 얘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정말로 받는다면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봐야 응답을 제대로 받아요. 가장 현실을 모르면 현실에서 이길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현실만 알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 뒤에 숨겨진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현실에만 늘 빠져있으면 현실주의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실을 알아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만 알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진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재앙을 막으려면 진실을 넘어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래서 순서 어떻게 합니까? 순서 나왔어요. 현실 사실 진실 보면 영적 사실이 보여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복음을 전혀 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게 포로 이유입니다. 그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사로 생각하지만 학교에 가서 아이들 교육신흥보다 만배로 기중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요. 그 사실을 지금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된 거야. 이걸 지금 알리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전도 현장에 가서 정말로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을 봤어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에는 부모 때부터 예수 믿고 우리 집이 그런 거 없으니까 전혀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러 갔다니까요. 나쁜 놈이었죠.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가 그럴까 주일학교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러 갔다니까요. 주일학교가 부흥이 돼야 여러 가지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유리하냐 이런 걸 모르겠는데 자후지간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누가 말입니까? 내가 상당히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지식 모든 걸 동원해서 전 돌아왔다니까요. 정말 내가 나쁜 놈임을 시간 지나면서 회귀했어요. 아 이래서 전도하라고 하셨구나. 그걸 봤어요. 이야 심각해요. 나는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들린 적도 없으니까 모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왜 유목사는 사단 얘기를 하느냐 이라는데 현장 가서 너무나 많이 보고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이 교회가 영적 사실을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영적 사실을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은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필요하다는 걸 몰란 거예요.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더 멸망받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더 멸망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어른들이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도울 수밖에 없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베어도 그릇더기는 남아있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사회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입니다. 영적 배경입니다. 이걸 알려주세요. 지금 영적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니고 영적 배경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요 평생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럼 왜 나는 기도 응답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왜냐 세상과 똑같은데 종교 하고 똑같은데요? 불교 하고 똑같은데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안 받는 게 맞지? 성경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네 스스로 이래서라는 설명인 적이 없어요. 왜냐 못 이래 선다는 거 알았어요. 너가 구원을 만들어내라는 게 성경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못 만들어내라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단이 이길 근세를 준다 이랬어요. 왜냐 사단이 이 땅을 아시고 이길 수 없다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권세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배경을 전혀 모르고 오늘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세요. 그룹들 여섯 날개를 가지고 하나는 입을 하나는 발을 하나는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 거 했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영적 배경을 보고 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럼요. 계속 헛소리에 속아야 돼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인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고백할 것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의 사실과 기도의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응답하세요. 그때부터 전도 문 세 개로 열렸어요. 나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구원받은 자의 배경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이사야에게 보자야 안주신 주님께서 날개 여섯 날개 천사가 와서 역사에 있다는 영적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부분은 제게 없습니다만 진짜 감사할 걸로 있어요. 어떨 때는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전혀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나 내가 맞는 척하고 들어주지만 전혀 맞질 않아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교만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안 통해요. 말도 안 소리를 자꾸 하니까 영적 배경을 알고 났는 때로부터 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영적 배경 알고부터 산 기도 끊었어요. 24 기도 산 기도 가 잘못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영적 배경 알고 부터 금식 기도 그만뒀어요. 금식 기도 가 잘못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밥을 먹을 상황이 아닐 때 금식 기도 그때부터 철학 기도 없앴어요. 옛날에 철학 기도 했었어요. 어차피 잠도 안 오고 하니까 혼자 계속 그렇게 없앴어요. 그건 잠잘 상황이 아닐 때 하는 겁니다. 24 하게 되세요. 왜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24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있지만 나는 어디 있냐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비록 핍박 속 있을 지만 내 자체는 존재 어디 있는 날을 확인해야 돼요. 실패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법 어떤 사람 길에서 만나 이런 이야기들. 유목사 오래많이 나더라고요. 두 가지 재미난 말을 하더라고요. 유목사 그거 말이야. 자네는 자꾸 불리한 쪽으로 자꾸 가냐 하더라고요. 뭐가 불리합니까? 그래서 말이야 당신이 보면 이담도 아닌데 내 피빵을 하면 되냐 하는 거예요. 어째 빠져나오지 왜 당황하고 있냐고. 이렇게 대답을 대답을 나는 형님보다 불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어요. 너희 나이 많은 선배니까 형님보다 저도 훨씬 많이 하고 형님보다 훨씬 건강하고 형님보다 이것도 많고 밥은 내가 사주겠다. 이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랬어요. 그런데 말이야 들리는 소문에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며 이러더라고요. 네 들어갈 수 있으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딘말이 더 재미있어요. 자네가 그만큼 성공했는데 말로 미친놈들 놀라고 그래야 이런거요. 미친놈들 한테 대답 안했고 내가 성공했습니까? 한겁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만 성공하면 되지 이랬어요. 그렇군요. 이랬지. 그렇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이 무엇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 뭔가를 알고 확인되어진 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직장에 있어도 여러분의 몸은 학교에 있어도 여러분이란 존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사 알린 거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죠? 영적 사명 입니다. 너는 그루터기라 You are You are a remnant You are the ones who remain You are the ones who remain That's not what I'm saying They must really repent for those words. They are listening to my message right now and they keep making up these lies. 그래가지고 책 팔아먹으려고요 자꾸 거짓말하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목사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받아 버렸지만 구원받은 너는 남은 자라 그 말이에요. 너는 그루터기라 너는 직장에서 어림당하지만 직장 살릴 그루터기라 너는 남은 자라 거기서 새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뭡니까? 남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이사의 육십장이 뭡니까? 남을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음 주간에 보겠습니다마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으라. 누굽니까? 남길자입니다. 그 단어 합친 걸 보고 remnant 라고 합니다. All those things combined is the remnant. Remnant 뭐냐? 그냥 영어예요. 영어. It's just English. Remnant is not a strange word. It's just English. 남은 스톰프라 말도 있고 remnant 영어 단어입니다. 더 자세히 의원 공부를 해보면요. 그냥 버려진 자 쓰레기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으로 세상에 빛을 비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요. 그러고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장수를 구분해 옛날에 연결됐잖아요. 그러고나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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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임만을 하리라 그리스도로 말 미야마 성령의 역사로 말 미야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만을 하리라 하라 결론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임만을 이요. 그런데 임만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여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은 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처녀에게서 나시오 이마 성령으로 역사하사 고백하잖아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지금 은약 잡으세요. 지금 믿음의 결단 내리시면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천사들 그룹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신부름 하게 될 겁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쉬운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나를 위해서 부엉을 위해서 전도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결단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 내렸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또 제가 내린 두 번째 조그만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 딴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부교육절 했을 때 내가 왜 이랬습니까? 내가 부교육자 오래 하다 보니까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들이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리 왔다 갔다 하고 이리 시부러 이런 습관이 생겼다 니까요. 그걸 보면 우리 부교육자는 대단해요. 다 말씀을 자꾸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말씀을 놓쳤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은 결단입니다. 예배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오 하나님 말씀을 쏟아먹기 시작했어요. 듣는데도 응답이 오고 전하는데도 응답이 오고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니까요. 딴 거 내가 마지막 내린 결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내린 결단이요. 오직 전도 운동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로 남게 해주옵소서. 아무런 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진짜 교회로 남게 해주옵소서. 나는 총회장도 필요 없고 해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목사되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어려운 결단이 아니고 쉬운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수들을 쳐부수고 총회장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하려면 어려워요 저는 저는 그거 어려워요 저는요 하나님 다 양보하고 복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평생의 응답과 평생의 메시지가 하나님 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고요 그거 가지고 정인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응답받은 뭐한 게 62가지 그렇게 모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면 힘 좋은 사람이 뺏어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만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취합니다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영적 사실을 보세요 영적 배경을 누리세요 영적 사명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그 속에 나의 삶 나의 학업 직업이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